국내연 중소기업에서 생산직 사원을 채용하면서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다는 신고가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중소기업 월급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함께 공개된 문자 내용을 보면 글쓴이 A씨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와 함께 출근 날짜를 안내받습니다. 이에 A씨는 혹시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냐며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요. 이후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수습기간 동안 월급 100만 원임을 알리며 수습기간은 경력자의 경우 6개월, 신입의 경우 6개월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했는데요. 취업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해 A씨는 결국 입사를 포기하고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월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회사 측. 그러나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한 달 209시간을 근무하면 206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죠. A씨는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미치는 월급을 최소 6개월간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의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데요. 그러나 그 이상의 기간에도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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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